모험에 필요한 여러가지 마법용품 말씀이신가요? 어? 머말로우! 모험가님 반갑습니다. 마법 상점에 잘 오셨어요. 또 오셨네요. 매번 자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게 필요해서 오셨어요? 으흠, 모험에 필요한 여러가지 마법용품 말씀이신가요?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말씀만 하세요. 아, 수면을 도와주는 마법백에 빠르시다. 벌써 들으셨구나. 들어 온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소문 듣고 오시다니. 빠르다. 맞지? 드래곤의 비닐과 가죽으로 만든 베개가 들어왔거든요. 드래곤의 비닐과 가죽으로 만든 베개가 들어왔거든요. 드래곤의 비닐과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반영구정 사용이 가능해요. 드래곤의 비닐과 가죽으로 만든 베개는 없지만, 드래곤의 비닐과 가죽으로 만든 베개는 장착제입니다. 드래곤의 비닐가 만들어져서 만연구정 사용이 가능해요. 목과 머리의 피로를 푸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강력 추천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마법 주문서랑 펜도 필요하세요? 없으면 안 되죠, 그거? 멋진 마법 주문서하고 멋있는 기타 손이 준비를 했어요. 멋있는 기타 손이 준비를 했어요. 곱은 양피지의 겉에 구버는 축복받은 글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굉장히 무겁스럽고, 양도 많고, 후회 없으실 거에요. 이 깃털이 잔둥새의 무른 깃털이에요. 아름답죠? 그리고 예리하면서도 민기감이 좋은 맨쪽, 모험가님이 좋아하실 거 같은데요. 이 색깔이 정말 아름다워요. 필기감을 좀 느껴보시려면, 링크를 찍어서 한번 써보시겠어요? 그럼요. 아... 배기감이 되게 괜찮죠? 다행이다. 버블 걸어주는 파워스톤 그거라면은 파워스톤은 이게 좋을 것 같네요. 깊은 동굴 속에 광맥에서 오게는 신비한 원석이에요. 공격력하고 만화 퍼프를 일시적으로 걸어주는데 전투할때 굉장히 유용하죠. 이렇게 손을 쥐어보면 게임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쥐어보시겠어요? 되게 잘 팔려요. 이거 이 보라색 파워스톤도 진짜 좋은건데 이렇게 지력을 높여주고 정신 집중에 도움을 줘요. 굉장히 아름답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요. 다행이오 마음에 드세요? 고맙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치는 따로 카드는 어떠신가요? 보험을 하다보면 여러가지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날씨도 그렇고 온도 그렇고 여러가지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여기 마법의 가트로 점을 쳐보는거죠? 카드 일러스트 되게 예쁘지 않아요? 재절도 되게 고급스럽고 이것도 구입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포션도 필요하세요? 우선 재러케보 포션이에요. 재러케보 포션은 많아도 부족한데 맨날 우리 가게에 재러케보 포션에 흡수도 되게 빠르고 달리거나 걸어다니면서 마셔도 탈이 없어요. 10개 구입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리고 마나 포션 마법을 많이 사용하는 마법사분들에게는 꼭 필요하죠? 이게 마법사시면은 만화 포션도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10개 구입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미나 포션 전투중에 스테미나가 많이 부족할텐데 이거가 있으면 바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시자마자 스테미나가 회복이 되서 기운을 낼 수 있게 도와줘요. 좋죠? 물 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여기 말린 꽃하고 또 허브가 있어요. 독에 걸리셨거나 포션총독에 걸렸을 때 그대로 섭취를 하면 바로 해결이 될거에요. 이게 고지대에서 나온 굉장히 신비로운 허브거든요. 뜨거운 물에다가 우려서 마셔도 돼요. 이거 향기도 좋은데 닦아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방어구 반드시 아 방어구 방어구 제작할 가죽이 필요하시다고요? 소가죽 양가죽 돼지가죽 악어가죽 돌고래가죽까지 있어요. 이 소가죽 하고 악어가죽은 두툼하고 질겨가지고 방어력을 높여줄거에요. 잠으로 잠이 질기고 꺼칠고 여기 두꺼워서 약간 두껍고 단단한 방어구를 만들 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양가죽이고 돼지가죽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서 작용감이 좋거든요 민접성이 좋은 그런 유연한 방어구를 만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색이 있는 가죽을 방어구에 포인트를 줄 때 이렇게 색이 있는 가죽을 방어구에 포인트를 줄 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팡이를 만드실 보석이 필요하신가요? 그럼요. 이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는 어떠세요? 사파이어나는 마법 속도를 증가시키고 다이아몬드는 마법 공격력을 증가시키죠. 이 작은 다이아몬드는 만화의 감소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만화의 감소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전부 구입하시겠어요?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거라 추천드리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지구까지 봐온 보험가님은 이거를 가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법의 모래시계에요. 어떤 마법의 모래시계냐면 이건 1분 전 동안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아이템이에요. 근데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꿈이긴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마법이죠? 시간을 돌리고 싶을 때 모래시계를 뒤집으세요. 소중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은 지키는 것만큼 숭고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써주세요. 보험가님 오늘 정말 많은 물건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서비스로 하루 동안 행운을 높여주는 마법을 걸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네. 네. Set. 잘 모르는 저의 눈을 감상하며 몸의 밤을 조금 보내주세요. 아살대 우수의 속에 우수한 감각 락지 바지 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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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 사니 그리고 올리드리드 솔리크루 그리고 솔리크루 왜 다시 손리크루 아리디디 올리드리드 그리고 솔리크루 수세 수세 사이 바를 수포리 수세 수세 두세 수세 아는 바를 수 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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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리 부르셔 두화 사운드 포기 세심으로 유비 담아주 두화 사운드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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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힘 이렇게, 두개, 오세, 세개, 열차이 서서 두개, 다음쪽은 한자리, 다시 시작하기 다시 시작하기 다시 다시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모험하시는 게 조심해서 신의 가오카이키드 보발롱 보발롱